크리스탈 아일스 알브이 리조트는 플로리다 중서부 걸프 해안에 크리스탈리버에 위치해 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여러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다. 완벽한 비주얼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도 계시고 크리스마스 골프카트 콘테스트도 있다. 짧은 겨울 방학을 이용해 이쁜 조카들이 플로리다로 온다. 아이들과 함께 볼만한 곳을 둘러본다. 녀석들 장난감이랑 달달한 먹거리 장을 보고 하루하루를 기다린다. 미국 전체가 기록적인 한파로 춥다고 하는 때라 아이들이 왔을 때 날씨 걱정해 매일 일기예보를 체크한다. 드디어 귀염둥이들이 도착했다. 자다가 금방 일어나서도 방긋 웃으며 안겨온다. 1박 2일에 장거리 운전을 마다하지 않고 와주었다. 한국라면도 따라왔다. 아이들이 오니 온통 생기가 가득하다. 사이트에 깔깔깔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놀이터 그네도 하늘 높이 올라가고 하루라도 빠지면 섭섭한 수영장 물놀이까지 덩달아 강아지도 신이 났다. 아침 산책도 같이 나간다. 캐나다에서 온 이 순한 녀석의 이름은 버스터다. 크리스탈 리버 컨트리 스타일 더 비스켓반에서 맛있는 브런치를 먹었다. 쓰리 시스터스 스프링스 스테이트 파크에 먼저 들러 매너티를 본다. 오늘은 매너티 150마리 정도가 왔다고 한다. 72도의 따뜻한 온천을 찾아 이곳에 온 매너티들. 우리만큼 아이들도 좋아할지 걱정이지만 녀석들 어린 기억엔 매너티가 있을 거다. 내일은 매너티와 함께 스노클링을 하기로 한다. 스노클링 옷을 빌려 입었다. 100미터쯤 걸어서 선착장에 있던 배를 타고 매너티를 만나러 나간다.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물이 흐려져서 물속 매너티가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매너티가 72도의 따뜻한 물을 찾아온다고 계속 생각했는데 72도 물이 생각보다 차갑다. 잠수복을 입었지만 물이 아주 차갑게 느껴진다. 이렇게 가까이서 매너티를 보는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가까이서 매너티를 보는 것은 처음이다. 크리스탈 리버 시티홀 근처의 맛집이다. 맛과 분위기가 일풍이다. 크리스탈 리버 시티홀 근처의 맛집이다. 처음 해본 설거지가 힘들다며 엄마가 힘든지 이제 알겠다고 한다. 힘들지만 내일 아침밥도 자기가 해주겠단다. 이 녀석. 크고 있다. 가고 나면 많이 허전할 것 같다. 그나마 곧 유튜브도 한다고 하니 영상으로나마 볼 수 있을 것 같다. 오하이오의 겨울 추위를 피해 이곳으로 여행 중인 이웃 캠퍼가 플로리다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레인보우 리버에서 카누를 탄 것이라고 꼭 가보라고 추천해 주었다. 이분들은 1년 중 3개월만 일하고 9개월간은 여행을 다니는데 올해가 벌써 4년째라고 한다. 레인보우 스프링스는 플로리다에서 네번째로 큰 스프링스다. 카누를 빌려 에메랄드 빛깔의 레인보우 리버를 달려본다. 맑은 강물에 손도 담그고 발도 담그며 노를 저어간다. 이곳 레인보우 스프링스 스테이트 파크는 천연 수영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겨울임에도 많은 이들이 수영을 즐기고 있다. 4월에서 10월이 사람들의 방문이 많은 시기라고 한다. 레인보우 리버 물속 모습이다. 이 세상이 아닌 듯 평온하고 따뜻해 보인다. 어. 네. 자고. 네. 곧. 귀를bles. 스피드 카약 같은 운동을 하는 분들도 있다 체력들도 대단하다 지나가는 카약에서 소리가 날 듯 빠르게 달린다 아이들도 온 힘을 다해 노적기를 돕는다 녀석들 오늘 저녁에 잘 자겠다 출발점에서 스테이트 파크까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우리는 꽃밥 7.6마일의 카노를 탔고 4시간 반이 넘게 노를 저었다 아이고 당분간 카노 카약은 안 타고 될 것 같다 포기가 져서 모두 허벅지거 버버를 먹는다 아이들도 버벅지게 식을 먹었다 오늘은 아침 일찍 서둘렀다 킹스베이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 새우미끼도 사고 아이옥 낚시대도 사고 힘차게 출발은 해본다 사전교육을 받고 판툰 보트로 나간다 배가 출발하기도 전에 매너티 한 마리가 우리 배로 다가온다 녀석이 다칠 수 있으니 지금 시동을 걸면 안된다 매너티는 이쁘기도 하고 참 착하게도 생겼다 매너티는 언제 봐도 신기하고 이쁘다 골드 니트리버는 도둑이 들면 프레쉬를 가져다 준다 레브라도 리트리버도 만만치 않게 사람을 좋아한다 물에 들어가면 매너티와 업어주고 당겨주고 할 녀석이다 귀염둥이 여섯배 귀염둥이 여섯배 초보 낚시꾼을 눈치챘는지 물고기들은 입질 한번 하지 않는다 짝짓기 중인 매너티라고 한다 알게 된다 묘두부도 만드는 눈치채기 중인śl1 맑은 하늘의 소량이 아름답다 이쁜 녀석들 여름방학 때 또 보자